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. 두 번째 종목은 신인석 캐스터에게 맡겨보겠습니다.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?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닉네임 희망찾기님. 네 최근 시장에 정말 어울리면서도 굉장히 저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닉네임이시네요. 페노션에 관한 종목 진단 5,100원이시고요. 15% 갖고 계시다고 종목 진단 부탁드린다는 말씀 주셨네요. 네 페노션 한때는 8,000원까지 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. 해운 관련주죠. 최근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. 오늘 종가 기준으로 4,415원이네요. 많이 내려왔는데 5,1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약 13%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. 네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네 항상 주식을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며 이 시장의 지금 시점에서 시간론으로 봤을 때 샀을 때 그러니까 매수를 했을 때 내가 팔아야 될 구간과 흐름을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보니까 5,100원이라는 시점 자체가 최근 내로 봐지고요. 일단은 대개 일단은 매물 때 일단은 저항 라인이 많은 상황이죠.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밑에 있으면 위에 올라가려면 저항이고 밑에를 받치고 있으면 지지라고 대폭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펜오션을 한번 보겠습니다. 펜오션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었냐면 상해 컨테이너 우린 비수가 1년 사이에 62%가 빠졌어요. 그러니까 5,100구에서 1,900대로 떼었으니까 2,000이 무너질 정도로 62%가 빠졌으면 이 회사가 2차전지 회사도 아니고 희망과 여러 가지 기대감 있는 회사도 아니고 매출로서 일단 승부나 하고 일단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매출이 곧 어찌 보면 제일 큰 승부를 가져야 되는 업종이에요. 그러면 H&M도 있죠. 대한해운도 있고 흥아해운도 있는데 그나마 펜오션이 동일한 주가의 차트 흐름이 다 흘러내려가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이 펜오션은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다른 데는 컨테이너 운임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로 보자면 여기는 한 70%가 벌커선이에요. 벌커. 벌커가 뭐냐면 컨테이너 안에 엿지 못하는 거 곡물이라든지 대두, 비료라든지 심지어는 일본에서 오는 고철 덩어리라든지 구리 덩어리라든지 그런 게 그냥 싸서 오는 걸 벌커선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곡물도 곡물만 또 따로 해서 합니다. 그것만 11% 되고 컨테이너가 8% 그다음에 LNG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하이 해운 운임지수의 약간은 별개적인 부분이 있어요. 배로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한데 이게 좀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시점과 구간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평선에 다 밑에 아랫 밑으로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. 그런데 이걸 주가를 쭉 한 몇날로 가보니까 2020년 9월까지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밑에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 3,255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서 받쳐줄 수 있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좀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진입한 구간은 제일 매물대가 저항이 강한 곳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운 운임지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특히 올 연말에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데 물동량이 경기 침체로 해서 물동량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런 걸 또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관망으로 보시고 12% 마음은 속상하시겠죠. 15% 비중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로 받칠 수 있는 라인만 나오면 제가 1대1로 한 번 반 정도 물타서 가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봐야 될 상황. 기술적 반등 시기만 좀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. 그래서 펜오션 5,100원 15%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관망하고 홀딩으로 하셔서 차후의 진입 구간 또 하반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라는 블랙프라이데이 성수기 시점을 한 번 보고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저한테 한 번 요청하시면 그때 다시 한 번 그때 차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해운주 펜오션 살펴드렸습니다. 앞서는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해운주 펜오션이라든지 H&M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좀 빠져 있죠.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기 보다는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성수기 도래했을 때 보유하셨다가 그때 새로운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움직임에 따라서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니까요. 일단 지금보다는 나중에 새로운 판단 내려보시길 바란다는 점 일단 그때까지 홀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희망찾기님의 펜오션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.